자, 오늘은 새로운 번역기 어플인데요. 보통 번역기 어플 몇 개 깔고 쓰잖아요. 아, 근데 번역기가 이렇게나 많다고? 이제 번역기 하나만 써도 번역기를 여러 개 쓸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. 시간이 없으니 바로 다운로드해보... 이게 그 플리터 앱인데요. 실행하면 바로 이렇게 AI 번역기가 뜹니다. 여기에 번역할 문장을 입력하면 번역 결과가 나오는데요. 여기 보이는 이 노란 버튼을 눌러보세요. 그럼 이렇게 플리터 번역뿐만 아니라 G사, P사, K사 번역기 결과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. 대박이네! 한 번에 볼 수 있으니 더 정확한 번역을 고를 수 있고 심지어 아예 모르는 외국어도 웬만하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. 아니, 그럼 다른 번역기를 굳이 쓸 필요가 없...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유사한 번역도 볼 수 있다는 건데 비슷한 표현도 같이 볼 수 있어서 엄청 유용하다는 거죠. 대체 이렇게 좋은 앱이 왜 무료인지 정말 알 수가...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유익하셨다면 플리터 앱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. 더 좋은 서비스 개발에 큰 힘이 됩니다.